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0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11자 사설을 통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검찰 대학살에 가까운 검찰 인사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느냐? 차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이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운다. 그런 정권에 놀라고 어이없고 화가 난 국민들을 향해 너희가 어쩔 건데? 라고 뻣대기까지 한다.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뜻의 안면 몰수는 이럴 때 쓰라는 말일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번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이번 검찰 인사는 그야말로 안면 몰수한 문재인 정부의 후암무치한 수사 방해 행위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번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비웃음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이런 발언이었죠. 나의 명을 거역했다니 아니 무슨 조선시대 정승이 버럭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대의 착오적인 아주 권위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확실히 징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문자를 사실상 언론에 노출시킨 것인데 저런 사진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9일 밤 9시경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내고 있는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지금 사진상에 잡혀버린 것이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잘려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그냥 둘 수는 없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재위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으시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문자를 지금 자신의 정책 보좌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 문자 내용이 많은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냥 둘 수 없다. 그리고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놔라. 누구를 징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징계시키고야 말겠다라는 이런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추미애 장관의 저런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낙연 총리의 지시가 나온 이유의 행동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9일 오후 5시쯤 보도자료를 냈었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로 지시하는 이런 사진까지 담아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서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 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낙연 총리로 대표되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에 착수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보고 있으면 안면 몰수, 후한 무치 여기에 더해서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이런 무리한 인사 강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검찰총장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이 검찰청법을 위반해서 지금 검찰 대학살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고 있죠. 자신들이 마음대로 마련한 이 인사안을 끝까지 검찰총장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으면서 자신들은 의견을 내라고 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구체적인 인사도 오픈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의견을 우리는 의견을 내라고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아니 구체적인 안을 보여주지도 않고서 무슨 의견을 어떻게 냅니까? 일반 사기업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보복성 아주 좌천 인사로 좌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것이죠. 지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여러 매체들이 사설을 통해서 아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조선일보의 사설이 아주 핵심을 짚고 있는데 한번 짧게 읽으면서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꿈도 꾸면 안 될 일을 해치우는 정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월 8일 검찰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공격한 폭거였다. 법과 절차를 짓밟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공중분해시킨 이 인사 조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죠. 그것 말고는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이 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도했고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비서관이 실무를 맡았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 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이었다. 이광철 비서관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고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일로 역시 검찰 소환 대상이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세 사람이 그 수사 라인을 흐트리는 인사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 정권이 국정과제 1호로 청산대상을 삼은 전 정권 적폐에도 이런 무도한 권력 남용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보는 결국 이 모든 일이 대통령이 벌인 일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18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불과 반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했던 대통령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나? 그러면서 처음에 언급했던 대목이 나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느냐? 차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이 정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치운다. 그런 정권에 놀라고 어이없고 화가 난 국민을 향해 너희가 어쩔 건데? 라고 뻗대기까지 한다.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뜻의 안면 몰수는 이럴 때 쓰라는 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매듭지어집니다. 그러나 권력의 힘으로 국민 뜻을 뭉개고 가겠다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우리 현대사가 생생하게 증언하는 진리다. 반칙과 특권을 일삼은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앉혔던 조국 쿠데타도 민심의 역풍을 막고 좌초됐다. 문재인 정부의 1, 8 만행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는 생생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